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투자 원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마음속에 그리고 손에도 굳은 살이 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세장 그리고 급락장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또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 주식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실력이 쌓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해보세요. 어느새 실력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다른 공부랑 똑같아요. 많이 보고 반복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주식에서는 소액으로 많이 투자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이라는 평생 무기를 갈고 닦는 데에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기법 강의입니다. 돌파, 눌림, 매매법.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법 강의도 다수 공개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내용들을 다룰 거니까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저희 기초 강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풀 버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 안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뿐만 아니라 지난 강의와 또 핵심 강의, 숨겨진 강의, 풀 버전 강의도 많이 많이 모아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강의가 많아서. 그런데 그런다고 지치지 마세요. 1강부터 보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구성해놨으니까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파 눌림 매매법인데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인 뒤에 상승 추세로 이어가지 못하고 밀림, 그러니까 하락할 때, 밀림이 나올 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매매법. 이게 돌파 눌림 매매법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건데 정고점 돌파를 만드는 힘은 강력하지만 이후에 매물 소화라든지 매집을 위한 인위적인 눌림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눌림을 이용해서 사겠다라는 거예요. 주식 공부를 해보시거나 경제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눌림목, 그렇죠? 눌림목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눌림목을 이용하는 매매가 바로 돌파 눌림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림목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장대항봉 저가가 됐든 아니면 이평선 지지 혹은 추세선 지지 뭔가 하단에서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 위치에서 사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급등했다가 하락한다고 사면 안 돼요. 그때부터 반등할지, 더 내려갔다가 반등할지, 그냥 내려 꽂을지 모르잖아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주식 투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어차피 확률 게임입니다. 높은 확률에 끊임없이 베팅하셔야 돼요. 그게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강의들을 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매매법은 웬만해선 잘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가끔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께 눈높이를 맞춰서 강의해드리는 거니까요.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죠. 돌파 후 눌림은 기본적으로 돌파봉에 실린 세력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진입합니다. 급등했다가 주가가 밀렸는데 뭔가 주요 수급들, 기관이나 외국인 혹은 세력이라고 불리는 수급들이 다 이미 빠져나간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돌파 눌림 매매는 기본적으로 세력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진입하는 매매고요. 하락 거래량에 대한 확인 및 지지 받아야 될 구간에서의 지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급등했다가 하락하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은봉으로 막 내리 꽂고 있어. 그럼 중간에 사면 안 돼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추세. 올라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고요. 하락하려는 주가는 계속 하락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락하는데 잡으면 안 되겠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고초입에 잡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지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눌림 매매도 그런 노력에 일환해서 나온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기 투자 이외의 주식 매매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위치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횡보정목은 웬만하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횡보를 오랫동안 한 종목은 앞으로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주식에는 뭐라고 했어요? 추세가 있다고 했죠.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지만 횡보도 어떻게 보면 추세입니다. 얘는 뭐예요?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내려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옆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사자마자 기가 막히게 바로 상승한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낮은 가능성에 베팅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2천 개가 훨씬 넘는 종목들이 상장돼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을 사시면 되죠. 굳이 안 움직이는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도 전략이 되겠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도 전략이 되겠죠. 눌림목은 둘 중에 뭐에 더 포커스가 있는 거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아니면 하락 가능성이 낮은 종목이에요? 하락 가능성이 낮은 종목입니다. 이게 바로 눌림목 매수입니다. 실제로 제 매매 기법이나 강의를 드리는 것들을 보면 하락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매수할 때가 많아요. 그게 좀 더 보수적인 매매법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 이후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탄력적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돌판 울림 매매는 매수 후 반등이 나올 때 반등폭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또 높기도 합니다. 매수 이후에 어느 정도로 탄력적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목효과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올 때 반등폭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특정 세력이 일부로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개미 털기 이런 개념으로 주가를 일부로 털어뜨려요. 그럼 그때 개미 투자자가 다 나간 걸 확인하고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게 개미 털기였다면 들어올릴 때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이 눌림목 매매를 잘 배우시면 이런 급등에도 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급등이 한 번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은봉이 툭툭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단봉이 나왔죠. 저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대양봉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급등을 했는데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지지받는 구간이 왔다 싶으면 그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건데 이 지지는 장대양봉 저가일 수도 있고요. 지지선일 수도 있고요. 상승 추세 내에 지지선일 수도 있고요. 이평선에서의 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볼 거니까요. 미리 이제 그림적인 도식화만 간단히 시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패턴에서도 매수가 되는 거죠. 상승 추세를 보이던 주가가 갑자기 오거래 일제 급등을 합니다. 그 이후에 눌렸는데 어디서 양봉이 나와요 지금? 맨 마지막 양봉을 보시면 어느 위치죠 저기가? 상승 추세에 있었던 하단과 다 있는 위치입니다. 저 위치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기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세 내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께서 매수하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매매법에 해당합니다. 급등한 다음에 눌렸을 때 근데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 그게 핵심인데 눌림을 확인하고 매수할 때는 웬만해서는 음봉에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따가도 설명해 드릴 건데 가능하면 양봉에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매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강의 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돌파 눌림 매매입니다. 돌파 눌림 매매 그럼 일단 급등을 한 다음에 눌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는 눌림이 없어요. 눌림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2, 3거래일은 음봉이긴 했지만 주가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4거래일제 급등했는데 5거래일제는 갭을 띄우고 더 날아가 보여요. 이러면 제가 써놨죠? 눌림 없이 급등하면 따라잡지 않습니다. 이걸 따라잡는 매매법도 따로 있기는 하지만 초보자 분들께서 하기에는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저 위치에서 잡으면 주가의 변동성이 클 거예요. 추가 상승을 하든 추가 하락을 하든 빠르게 주가 움직임이 나올 건데 이게 만약에 하방으로 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게 급등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기도 어려워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요. 지난주에 기회비용의 이해라고 해서 심리적 기회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이 심리적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높게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눌림 없이 급등하면 따라잡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려면 일단 소액으로 연습부터 해보셔야 돼요. 몇십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소액으로 연습해보시고 어? 이거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지는 뭐예요? 눌림 없이 급등하면 따라잡지 않습니다. 돌파 눌림 매매법이 아니니까요. 당연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돌파 눌림 매매법입니다. 기법이기는 한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는 구체적인 매매 방법과 차트들을 볼 거니까 지금까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뒤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에 이제 풀버전 강의와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그리고 지난 강의 그리고 이 강의 시간이 한 20분 정도를 좀 짧잖아요. 풀버전 강의는 이제 50분 정도짜리에도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차근차근 보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요. 마음껏 무료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돌파 눌림 매매는 뭐라고요? 돌파하고 눌림 없이 급등하면 따라잡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죠? 다른 종목 사면 되니까요.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종목이 있고요. 매매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죽기 전에 최소 5번의 엄청난 대상승은 올 거예요. 그중에 하나만 잡아도 완전히 계좌가 바뀌겠죠. 기회는 얼마든지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급등하는 거 따라잡지 마세요. 내 거 아닌 건 그냥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매매 조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장대항봉으로 최근 6개월 최고가 돌파 마감 윗고리가 거의 없는 장대항봉이 필수고요. 이후에 주가 조정 시 거래량 감소 확인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조정 후 재반 등 확인 시 오전장에 매수한다. 장대항봉 저가, 이평선 지지, 지지선 지지 중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따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60일 이평선은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이 매매에서는 60일 이평선 지지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고 눌림으로 판단에 진입했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짧은 손절과 설정이 필수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매매 조건인데 항상 그래요. 글씨로 보면 어려워요.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림으로 보면 좀 쉬운데 글씨로 보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개념이니까 일단 한 번은 좀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 아니면 따로 적어 두시든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 조건 제가 한 장에 다 정리를 한 거니까요. 한 번에 일단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어렵지만 뭘로 하면 쉽다고 그랬죠? 차트로 보면 쉽다고 했습니다. 자, 종목을 볼게요. 일단은 급등을 했죠. 윗고리가 엄청 달리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급등해서 위에서 팔고 밑에 다시 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훈련된 투자자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고점 매물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윗고리가 많으니까. 근데 그 윗고리를 뚫어버렸습니다. 거래량도 엄청 터졌어요. 밑에 보시면. 이건 뭐죠? 강력한 수급의 유입 혹은 뭔가 호재 출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급등했다고 해서 따라잡는 건 아니죠. 얘는 급등 따라잡기가 아니고 돌파 눌림 매매법입니다. 돌파 눌림 매매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좀 크게 봤어요. 조정을 봤습니다. 은봉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확인해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게 뭐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렸으면 이건 버려요. 지금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안 실렸어요. 오히려 급락이 있기 전날보다도 거래가 더 적은 모습이 확인이 돼요. 이럴 때는 어? 실질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가정을 해서 관심권에 두는 겁니다. 매수하라고 안 했어요. 관심권에 두는 거예요. 매수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겁니다. 혹은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또 이제 은봉이 나타났는데 장대양봉에 거의 저가까지 왔고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드렸지만 저기가 뭐가 됩니까? 지지선입니다. 저항선이었지만 저항선이 돌파됐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QR코드를 대시고 저희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이전 강의 보시면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허룡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보면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드렸어요. 지지와 저항도 모르면 이 강의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강의 다시 보기를 보시고 나서 이걸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해됐다는 가정에서 지지선이거든요.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 심지어 장대양봉의 저가 이럴 때 매수를 안 하면 아까운 거 놓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매수할 때 제가 은봉의 매수는 안 한다 그랬죠? 양봉에 매수합니다. 양봉. 지지선이면서 장대양봉의 저가 그리고 양봉까지 떴다. 이럴 때 그냥 매수해보시면 좋죠.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요.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가 앞에 있는데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양봉 확인 후 매수를 했더니 어때요? 1, 2, 3, 4, 5 거래일째 급등이 나옵니다. 6 거래일째 매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로 20% 정도의 수익을 일주일 내로 20% 정도 수익 매매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돌파 매매 눌림법입니다. 돌파 눌림매매법. 다른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되고요.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장대항봉이 나왔고 뭐가 동반이 됐죠?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눌릴 때 살 거예요. 눌림매매니까.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정고점을 뚫어냈어요. 윗고리도 안 달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종목을 관심권에 두고 매일매일 주가 흐름을 체크해야죠. 왜? 일단 눌려야 되니까. 눌려야 사니까요. 그 다음 차트를 보니까 눌렸습니다. 많이 이제 하락했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도 않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작지만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61이평선 밑에 형광색이 62이평선인데 62이평선 위에서 양봉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급등하고 누릴 때 사는 건데 하락할 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의미 있는 위치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61이평선이 깨져도 안 되고요. 이것만 확인되면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급등했고 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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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까지 윗고리를 굉장히 달면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 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윗고리에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걸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고급 버전이고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눌림 매매 매수 한 번 하고 매도 한 번 하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윗고리에 팔던가 이런 매매를 하셔도 되죠. 또 제 지난 강의 영상 보시면 윗고리 매매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책 강의는 이제 1강부터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초보자분들께서도 따라하시면서 나중에 고급 강의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으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두 개의 차트 봤는데요.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많이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차트도 많이 보셔야 돼요. 보시는 만큼 나와요. 처음에는 뭐가 지지선이에요? 뭐가 상승 추세예요? 뭐가 하락 추세예요? 뭐가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이런 거를 한눈에 안 들어와요. 당연하죠. 처음부터는 안 보여요.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고 선도 그어보고 그걸 반복하다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선을 안 그어도 보입니다. 진짜로. 많이 보면 많이 보는 만큼 보이니까 차트도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많이 보는 게 최고입니다. 차트 그냥 많이 보세요. 다음 차트 볼게요. 고점을 돌파했죠. 고점 꼭지점 두 개를 돌파한 장대 양봉. 윗고리가 거의 안 달렸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으니까 돌파를 한 게 맞죠. 그 다음에 뭘 기다려야 되죠? 돌파 눌림 매매법이니까 당연히 눌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급등할 때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눌림목을 잡는 겁니다. 눌림이 나오죠? 눌림이 나오고 전고점에서의 지지, 양봉 그리고 밑에 형광색 선이 제가 뭐라 그랬죠? 6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60일 이평선을 딱 이탈시키지 않고 반등이 딱 나왔어요. 장대 양봉의 저가이면서 지지선이면서 60일 이평선이면서 양봉까지. 금상청어입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못 먹어도 사셔야 돼요. 이런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 지지대가 하나로 겹쳐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로 겹쳐있어요. 장대 양봉 저가 지지 지지선 지지 60일 이평 지지 다 겹쳐있어요. 한 곳에. 그렇다는 것은 지지의 힘이 굉장히 강한 위치라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안 하시면 아깝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까지 올라갔다가 육 거래 일자는 갭 상승했고 매물이 좀 나왔으니까 조 위치 정도에서 차익실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익은 적지 않죠. 역시 한 20% 정도는 일주일 내로 수익이 난 모습입니다. 돌파 눌림 매매법은 위험한 위치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해요. 편하게 매매하고 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볼게요. 역시 정고점을 돌파했죠. 장대 양봉이고 거래량이 실려있습니다. 정고점을 일단은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돌파는 된 거예요.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눌림을 보면 되겠죠. 돌파 다음엔 눌림을 보는 겁니다. 볼까요? 돌파 다음에 이제 눌림인데 볼 때 은봉이 나오면 매수를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은봉일 땐 매수 안 합니다. 양봉에서 하세요. 양봉에서. 은봉인지 양봉인지 확인하려면 거의 종가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거의 종가 부근에서 매매가 되는 게 바로 돌파 눌림 매매법입니다. 1봉 기준의 매매법이니까 은봉에서는 매수 안 합니다. 은봉에서는 매수 안 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은봉에서 매수했으면 바로 다음날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버립니다. 높은 확률에 집착하세요. 높은 수익에 집착하지 마시고 높은 확률에 집착하세요. 항상 투자는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확률을. 수익은 주는 만큼 먹는 거예요. 그냥. 수익은 주는 만큼 먹어요. 우리는 확률에 집착합니다. 높은 확률. 그래서 이제 눌림이 나왔다가 양봉이 뜨면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선 지지 60일 2평선 지지까지도 됩니다. 상승 추세 지지까지도 되니까 거의 세 가지의 지지 패턴이 하나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반복해서 많이 봤죠.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히 볼게요. 파인텍이라는 종목인데 종목은 중요하지 않고요. 정고점 돌파하는 장대항공 대량 거래량 돌파가 나왔으니까 돌파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면 된다? 눌림이 나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눌림이 나왔어요. 쫙 나왔고 60일 2평선에서 참 이쁘게 지지를 딱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못 먹어도 고 일단 들어가 보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등 이후에 충분히 눌렸고요. 20일 2평 지지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 전 고점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지선 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온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돌파 눌림 외회법 기법이었는데 어려운 기법은 아니었어요.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고 특히 풀 버전 강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풀 버전 강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오늘 강의, 지난 강의 그리고 다른 강의 내용까지도 모두 다 마음껏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도 채널 추가가 안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채널 추가하고 강의 보시면서 연습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소액으로 하시면서 좀 익숙해진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액수를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직접 매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매매해 보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